한국연예예술인의 고단한 삶 속에서도 우리 국민들이 희망을 품고 웃을 수 있었던 것은 대중연예예술인들의 열정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내 주머니는 헐거워도 국민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을 신념으로 삼고 걸어온 길. 그 길에 한국연예예술인 총연합회가 있었습니다. 창작, 연주, 가수, 연기 4개의 분관을 설립하며 정노이가 작은 사무소에 씨앗을 심은 한국연예예술인 총연합회는 불뿌리 연예예술인들을 위한 권익보호와 성장을 위해 씨앗을 일구며 커다란 나무 그늘이 되었습니다. 한국연예예술인 총연합회는 대중연예예술인들의 버팀목이 되어 어떤 피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어려움을 함께 헤쳐가고 있습니다. 대중연예예술인의 고된 삶도 마다하지 않고 묵묵히 한 길을 걸어오신 자랑스러운 선배님들을 위한 스승님 추대식을 통해 2001년부터 매해 5월 함께 정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한류 열풍과 트로트 열풍이 기추가 된 대한민국 청소년 트로트 가요제는 2009년부터 전국 번역별 예선과 연말 본선을 치러왔습니다. 전국의 트로트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트로트 발전을 위한 가요제를 개최함으로써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위상을 알리고 트로트 미래의 빛을 쏘아올렸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규모의 창작가요제 현인 가요제도 매 여름 부산 앞바다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현인 선생의 업적을 기르고 실력있는 신인 발굴을 위해 2005년부터 시작된 현인 가요제는 전국의 실력파 예비 가수들이 출전하며 입상자들은 이후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사단법인 한국연예예술인 총연합회는 앞으로도 수많은 연예예술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국민정서 함양의 초석이 되겠습니다.